또 깨어지는 주인공 아 풋풀 전 다이아몬드인데 여기까지가 그래도 아마 이 빌드가 여기서 통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통할거예요 일단 요새 토스대 토스전에서 보통 본진에 투감문 짓고 하는게 유행이었는데 예전에는 요새는 공허버프 되가지고 앞마당에 짓는게 더 좋은거 같거든요 앞마당에 신지트하고 언개더블 해볼게요 관문 서치가 좋거든요 관문한 다음에 서치 하시면 돼요 상대방은 보니까 수정탑 서치 맞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때는 이것도 한개 지워줘야죠 그냥 무련하게 하네요 이렇게 상대방이 프루브가 안왔을때는 탐사점이 안왔을때는 그냥 바로 인구수 20대 지워주면 되는데 이렇게 왔을때는 보통 이런식으로 하거든요 파일런 견제를 하거든요 수정탑 견제 이거는 광전사 빨리 뽑아가지고 때려주는게 좋아요 상대방이 3-4점 안오면은 그냥 테라전이나 저불전 하듯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주가면 빨리 올려서 공으로 막는다는 라인으로 하시면 되고 탐사점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상대방이 증폭 아끼고 있는것도 체크 한번 해주고요 여기서 바로 올릴게요 지금 보면 상대방은 안맞은 없기 때문에 아마 전진 로보나 아니면은 전진 관문 이런거 할거 같거든요 딱 느낌이 그래요 배터리를 다 지워주고 입구는 배터리로 적혀주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공로폭하게 찍어주면 됩니다 아마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이런 데 있죠 이건 사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뭐 사도 들어올 수 있고 데뷔하셔야 돼요 사도 들어올 수 있고 데뷔하셔야 돼요 지금 배터리로 한 개만 더 짓죠 약간 안전한 반전빵 아이고 까비 그냥 3,4점 계속 찍으면 돼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앞마당 한번 확인해주고 앞마당 없네요 이런 프로브 그냥 바로 취소하고 스토리 더 짓겠습니다 아 아 박물이 없는데 참 박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박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뭐래되지 계속 관문 추가할게요 이상한 오 아 로 그렇다 로 아 은 아 띵 에 네 그리고 탐사정 잡혀도 상관이 없는게 어차피 상대방은 앞마당이 없고 저는 앞마당이 있어서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니죠 그 다음은 예언자 찢을게요 어느정도 수비력력이 갖춰졌기 때문에 굳이 공허가 더 찢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언자 뽑아서 정찰하는 용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앞마당으로 갈게요 안쪽으로 갈게요 탐사정 여기에서 해보죠. 여기에서 호흡이 되죠. 이러면 제가 많이 유리하죠.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여전전 잡혀도 괜찮아요. 이미 할 거 다 했죠. 앞마당 있는 거 확인했고 상대방 3,4장 없는 거 확인했고 그리고 태클도 없는 거 확인했죠. 전멸인데 전멸은 솔직히 뭐 태클하고 보기에는 참 그렇고 전멸은 어차피 저도 하고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고 여기서 팔게이트에서 팔관문에서 올인 쳐도 되고 아니면 그냥 멀티 먹어도 되거든요. 저의 생각에는 멀티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멀티 안 먹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공격 갈 때 멀티를 짚고 가는 거랑 안 짚고 가는 거랑은 좀 커가지고 차이가. 그래서 육관문에서 그냥 전멸 완성되고 공유력 완성되면은 찌르기 한 번 갈 거예요. 여기서 상대방 할 게 마모키사나 알면은 뭐 내가 오는 거 노려가지고 점추, 빈집 이런 거 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잘 생각하면서 잘 생각나요? 아 이거 궁상 경력을 낭비했죠? 이건 상대방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시간 버는 건데 사실 제가 초반에 너무 유리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시간을 벌어도 나갈 수가 없죠. 심지어 난 멀티도 지켜봤기 때문에 이거 막혀도 괜찮아요. 멀티를 지켜본 거라. 정상 경력을 틀어주고 이거 상대방은 내 정상 경력을 점살해야 되는데 정상 경력을 안 해주나요? 정상 경력을 안 해주나요? 이거 정상 경력을 했어도 정상 경력을 못 맞기는 했을 거예요. 이제 아세요? 이따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